한국 최초 도적 100랩 최초 사망 뭐든지 최초구만 최초 도적 최초 사망 늦게 죽었으면 최초 사망 놓쳤을 뻔 조조밥사 죽을때랑 비슷하게 죽었다 조조밥사 죽은거 진짜 개허가야 텔레포트가 재밌는.. 재밌었는데 요즘에 뭐가..뭐가.. 뭐가 셉니까? 류미? 밀레오벤 할까? 밀레오벤 요즘 류미가 올라왔더라 왜 올라왔어요? 류미? 버프댐? 렐 세졌어요 렐? 나 렐 스킬 알아 류미가 류미 나오면 노틸하면 돼요 스킬이 바뀌었어? 근데 류미가 옆에 쓰면 빙결하기가 힘들지 않나? 하나만 걸리잖아 뇌진이 날 것 같은데 뇌진이 날 것 같은데 뭐야? 마이? 찐? 뭐야? 미드카이 샀잖아 아 짜증나 피즈팡팡 피즈팡팡 포기하셨나요? 곰두루 공룡 침 희민이가 제 얘기를 했다고 제가 이제 박태준 다음으로 언급이 됐다는 거 어떤 이 말의 무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때입니다 왜서우네 두 번째로 말했는데 두 번째면 엄청 빠른거지 아 왜 춥지 1렙때는 무조건 땡겨야되요 왜냐 1렙 노틸이 개쎄니깐 미니언 생선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나 없는데 나 혼자 들어가 하타 미니언들이 산선되었습니다 뭐야 이블린 하타 하타 미니언 불안한데 개차맞네 역시나 참어 안아프지요 깃털 걷어가기 아아! 먹어버렸다 시바 이리 뜯어먹어야겠다 이리 와서 퇴근 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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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편하죠? 불편하죠? 와드 써야죠? 땡겨땡겨 여기 있으면 불편하죠? 아 죄송 오케이 웃긴 요erman 흐흐흐 흐흐흐 깃털.. 깃털 뽑기하는데? 조심해 깃털 뽑기 무티림 오케이 뭐야? 왜 없어졌지? 이번엔 진짜 할 수 있습니다 스플됨으로 먹었대 ㅅㅂ 오케이 자, 천천히 하면 돼 ㅅ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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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흠 ㅅㅂ 이블린 이블린 오케이, 이득보험 어 유Fe 유첨 유체승 등 b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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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흠 새끼 맞죠? 밥이 왔네? 불린아 좀만 기다려라 불린아 아 씨바 스펠 빠짐? 다 빠짐? 뭐 씨바 어쩌라고 아 오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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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고 아직도 없었어. 이기고 이기고 유차 이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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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팔이트 오글 아 찐 아 씨바 아 내가 먹었네 내가 먹는거 인정이죠? 내가 안먹으면 마이가 뭔짓을 할지 몰라 피가 깎여가지고 못 먹는다거나 그죠? 파악이 되었습니다 아트럭스 삼용 아트럭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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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뒤에 운영을 못하겠어 2담부터 포위해 아 씨바 아싸 공중도 빠짐 전형적인 브론즈 뭐지 이거 운영 뭐 안하고 막 몰려다니지 칠게임 그리고 이거 밀려고 하면 또 가 오더하라구요? 나도 모르는데 너무 앞이야 위험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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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웃고있는데 모르는겁니다 아트록스는 없는데? 몰라요. 지금은 뭐였죠? 아트록스 없는데? 아트록스 와야돼. 쫓아낸. 안오죠? 아트록스. 호호방아즈. 원딜이 2명 이라. 이사야. 근데 말파가. 아. 아 밑으로 가자 좀 밀고 밑으로 가자 자 내가 땡기면 안되는데 사실 궁극기가 8촌가 남아 이게 너무 기울어져가지고 화공룡이라 흠흠 앙캐리 생뚱맞쩡 밀레오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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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인 방송에서 디아 같은건 자기 혼자 영웅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애초에 레벨 이거 맞춰져가지고 영웅 못해요 자폭 똑같은데? 뭐가 바뀌었다는거야? 인력과 철, 철력이 없어졌다고? 이게 지금 바뀌었는데 패치가 안됐나? 아 씨바 자이자이자이라? 자이자이자이라는 뭘로 해야 돼? 그렙은 얘 앞에 식물나서 막 하는거 아니야? 자이자이자이라 자이자이자이라 이거 올렐래? 뭐야 이거 탱커가 없어 아 있네 우리 팀 좀 이상한데 3원딜? 4원 3원딜? 우리 3원딜인데요 트위치로 시작되는 기습 한타가 성공적이어야겠는데 탈진 3원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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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원딜 5원딜 4원딜 4원딜 잠깐만 금전 일정 흐흠 흐흫 헤헤헤헤헤 헤이 이게 목표를 위해 다섯이 뭉쳤다. 자, 가자. 헤이헤헤이 바템, 바템 이랬겐가 30초 남았습니다. 어디든 갈 수 있지? 와드 안 했을 것 같은데 이보다 더 높은 공격이 여전히 어떤 공격의 대하... 위험한 바로 막 싸우래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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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어디까지 가 체겐까지 집어넣고 때려 이거 때려 야 이거 2를 때려야 되는데 평타 치면서 그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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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킹을 매섭게 가네 이 강력군이 뭐죠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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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생기네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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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לים.. 싶.. 해장인 gotten 하.. 근데 또 경험치 받아먹어야 돼서 또 내가 또 물면 안되잖아 근데 이거 그냥 무난하게 커도 되는거 아냐? 굳이 안하고? 어? 기다렸다가지? 다음에 오는데? 저도 첫째 애써 저도 첫째 애써 저도 첫째 애써 아래는 갈 수가 없네 저는 첫째 애써 이번엔 제가 첫째 애써 그냥 생각하면서도 제가 지금 시작하는거 같다 저는 아까는 어때? 지금 나이가 진짜 많아 제가 제일 나쁘지 않구나 저도 첫째 애써 지금 나이가 좀 뭐해 진짜 네가 진짜 잘 안가고 미니언을 안 먹고 서부엔 정말 기이한 존재기 가득하던데 아 트위치는 원래 그래? 케이틀린? 집 안갔어? 씻 집에 계속 못가죠? 잃어버려 잃어버려 온라인 이빔 샀드 잃어버려 그냥 이렇게 가면 돼 그냥 계속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또 킬 따위면은 킬 따위면은 킬 따위면은 킬 따위면은 킬 따위면은 아 저걸 못 먹어야 되는데 못 먹네 킬 따위면은 카야 되는데 우리 카자 만화가 없어 만화가 없어 까꿍 까꿍 아 근데 트위치 매섭네 킬 따위면은 킬 따위면은 나 먹어 봐 여행 이렇게 킬 따위면은 천멸 빠짐 아 왜 들어왔지 그냥 빠졌어야 되는데 그치 여기다 박았는데 이게 이쪽으로 왔어 개 짜증나겠다 근데 내가 들어가서 피를 깎아놨기 때문에 잡은거에요 알죠? 그냥 내가 여기서 빠졌으면은 그럼 타워 밀었겠네? 그럼 잡았겠네요? 트위치 또 흫 적당히.. 흫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아이고 아이고 상대방과 길이 정백이 되면 ㄷㄷ 아 아 나 갔어 사일러스가 닮고 있어 킬은 많이 땄는데 뭔가 타워가 안좋은데? 타워가 하나씩 다 닮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피치해서 잡는 줄 알았어 ㄷㄷ 아 여기 나오니 하늘도 더 넓어 보이네 하 와 아 아 아 아 으흐흐 으흐흐 으흐흐흐 으흐흐 으흐흐 갑자기 왜 그래 가면 안돼? 판테..판테온이 살았잖아 판테온이 살았고 걸려 판테온이 살았어 K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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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론은 K론을 K론은 붙는거 내가 떼어주는거 밖에 안되겠는데? 아씨 너무 말려갔다 이건 내가 너무 말려갔어 아! 시가 죽였다 저 버려야될거같아 저 버려야될거같아 저 버려야될거같아 나는 버려야될 chords 다 버려야될거같아 오후 괜찮나? just esta eigentlich 옆집이 가 파괴되었습니다 씰 빠져 빠져 타이집이 떠들러들해 어? 한 놈 잡고 갔어 바로가? 먹고 있을 것 같은데? 허허 이거 어떻게 하냐? 답이 없는데? 옆에 먹고 있어 못 봤나? 투 너무 못 봤나? 와.. 미쳤다 밖으로 못 나가 밖으로 못 나가 부작용 흥 부작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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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칫 나 같이 긁혔는데? 나름 선방했어 나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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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미도 나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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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한타하면 되지 않아요?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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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텀을 최대한 밀어야되네 트위치 공 없어 오케 혼자 연방 떨었죠 물 나오는데 트위치 공도 있으니깐 여기서 한번 해야돼 여기서 한번 하자 오케 오케 뭐야 천베 ㄹㄹ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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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ㄹㄹㄹ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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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ㄹㄹㄹ ㄹㄹ 어떻게 알았지? ㄹㄹ ㄹㄹ 아 덫이 있으면 보여요? ㄹㄹㄹ ㄹㄥ ㄹ Glory ㄹㄹ 으드 ㄹㄹx ㄹㄹ ㄹㄴ ㄹ 저 나 죽어 가지고 내가 죽겠다 terminar ㄹ embora ㄹ ㄹÆ 아직 서구의 마무리 지은 일이 많다고 거덜렀어 어? 궁스? 나갈 수 없어 이니치를 내가 하면 안되잖아 여기 또 지켜야 잖아 아 그렇게 갉아먹다가 흫 요네 온다 근데 트위치가 킬 다 먹어가지고 오오 라인이 정리가 안되서 또 여기서 또 연별단다 지켜주기만 할게요 K팀이 없다 K팀이 없는데 여기서 지켜 이니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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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뭐 안 끝났네 E를 들어가든 R을 하든 실패하는 그거 못했지 내가 하나 걸어주고 이니치하고 뒤에 지켜야돼 그지? K를 잃었다 흐읍 흐읍 삼룡인데? 삼용인데? 뭐 먹어야 돼? 이 미니는 또 다른 랩만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쪽이 엄청 작은 자랑스러워진 걸요. 렉는 또 다른 랩을 해줄 수 있는 랩이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.. 쿠션트 못 끝내 이거 어떻게 끝내 끝난다고? 끝난다 후퓨 끝난다 후퓨 끝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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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원딜이라서 부셔지네 아 근데 트위치가 멱살을 좀 잡았네 확실히 오다를 잘해 오다 노부나가가 아니에요 초고민 선생님이 오다 노부 가나라고 했다가 오다 노부 가다라고 마지막에 오다 노부 가다 그리고 독국가와 독국가와 이해하스 독국가와 이해하스 오다 노부나가 오다 노부나가 아 쫄하 진심인가? 뽕 터트려야겠다 소나와 진이 뭐 어울리는게 있나? 랄부턴 듀오요? 하실래요? 오실래요? 랄부턴? 랄부턴? 랄부스 아 못해요 지금? 랄부라도스 랄부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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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로 싸워 야 이거 왜 걸리면 어떡해 아 이게 걸려? 계속 서로 펜턴 그래 안 먹음 안 먹음 아 아파 펜 안 쎈데? 펜 안 쎈데 가자 이레비 아 미안해요 근데 쏘나 좀.. 아 아니란데 쏘나? 내가 더 아니라네? 되게 아니란데? 아 쏘나 되게 아니란데? 마나도 다 썼어 봐봐 되게 아니랄잖아 위치가 나 피스크 나 피스크 나 피스크 안 피스크 흐흐흐 흐흫 아 되게 안일한데? 아 원래 이렇게 되는게 아닌데 갱 오기전에 따야되는데 아 되게 안일한데 아 어쩐지 화를 안내더라 이정도 했으면 화내야 되거든 물음표 빵빵빵빵 찍힌 다음에 노틸 처음 하심 아 소나가 진짜 아니래 개 아니란데 말이 안되거든 그냥 무난하게만 가도 이겨 무난하게 가도 우리 미니언 많으니까 살짝 뒤로 갔다가 소나가 저거 견제하고 싶어하거든 저거 견제하고 싶어하거든 이거 아펠리오스 저 무기 세요? 아 펠리오스 없으니까 안탱기 뭐갔어요? 지금 ㅅㅂ 나중에 저.. 저 침착매님 해야되겠지 찐도 잘 그렇게 까지 못하는거 같은데 아우씨 이상하다 아아ㅏㅏㅏㅏ 사실 저 침착매님 아 주신 들렸어 저 침착매님 아 이렇게 맞추기만 하면 되는건데 아 근데 이거 쫄티 아니야 이거 찌니까 팡 맞으면 사망 팡 없어요? 팡! 팡! 아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중렙 중렙이니까 한번 대어보자 아 소나 중렙 됐네 중렙 아 얘가 미니언 차이에 얼.. 얼렁뚱땅을 잘한다 소나 이거 녹여지나? 소나 중렙이 전멸 소나 중렙이 내가 있어서 못들어온거에요 쟤 알죠? 내가 옆에 있어가지고 들어가면 나 죽겠는데 이거 상대 cc 별로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돼요? 뭐가 해야돼? cc 소나 그거랑 찐 그거밖에 없는데 소나 하늘 다행히 아 신발 아싸 저거 못먹었다 쟤네 공속신가 그냥 팡팡 찍어 이런건 좋아 왜냐 시도하고 아님 말고 할 수 있으니까 아쉽게 아쉽게 철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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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 헤르메스 이거 할까? 신석장압 철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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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발 별로 아 뭐야 철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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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ㅅㅂ ㄷㄷ 으흐흐 흐흐 유혹 유혹 흐흐 뜨여온다 흐흐흐 이제 이것까지 나오면 소나 사망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빨라지 갱스로 이거 걸리면 그냥 눈에 보이면 사망이야 진짜로 보 Gimme 괜찮아 형 방심할 때 오케이 비법 흥 화려한 무빙 난 바로 직간다 아 나 직간으면 안됐네 스코어만 보면 바텀이 짱짱한디요? 스코어만 보면 바텀이 짱짱디였던데요? 스코어만 보면 바텀이 짱짱디였던데요? 빠져야될것같은데?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도와줘 아이씨 아 이거 집에 안가고 바로 가졌으면 아군 쉽지가 않다 아펠лер 아펠лер 아펠 아펠 아펠러 ㄷㄷ 네 찐이 전멸을 잘 썼죠 왜이렇게 쎄 내장탕 드롭 이거 다 쎈 애들이네 이제 보니까 어? 나 사실 주퍼리 빠지 빠지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잖슴 이 이 이 이 이 이 . . . . 파론. 파론쪽. 시야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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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세네 요리,케인,블라디 요리크 버거 쪼리크 바둑 가자 이것도 가자 가야되고 선 넘었어 다 세네 예전, 예전 아 점멸 빠짐 점멸 빠짐 요리크 버거 저리크 바둑 요리크 내장탕 내장탕 너무 쎄 감당이 안돼 내장탕이 어떻게 하냐 요리크 한번 잡아야되는데 아 벌레 나 없어 궁극기 다 꼬라받기 오케이 바로가는데 어떻게 어찌합니까 가지마? 알았어 으쩌 안갈게에에엥 어, 여기서? 선 넘는다! 진짜 선 넘는다, 이거 계속, 계속 나드에 야 끝까지봐 끝까지봐 요리까빠고 씨바 개빡자 어? 되나? 쓰읍 안되겠다 빨간 빨간 뇌연무기상태 가자 뇌연무기상태 뭐야 뇌연무기상태 별거아니구만 아우 역바론인데 배불럭 으를브 stereotype 노뜨로 저 라이브 턴 했다고요? 저는 무빙리를 하는 게 없어서 라이브 턴을 하고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몰라? 아 몰라? 저쪽 다 안보이는데 내려와 바로 막아보되 바론, 바론 있는상태에서 이득을 못보죠?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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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는거 못보고있다고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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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요리게 안가.. 아니.. 오른이 안갔으면 되는데 다 죽고나서 이거 미친이 뭐해 왜냐하면 갈수록 흐음 요리크 버거우 요리크 버거우 요리크 배두 아니 아니 이제 스윙팡팡 하고 싶겠네? 근데 억지로? 정확하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죠? 내 마음을 침착맨이 적극 오더를 해줘야 될 것 같음 저도 몰라요 이제 보니까 뚱뚱뚱이었네? 뚱뚱뚱에 피촉발리기네 다 아니 뭐 원딜 원딜만 있을 때가 있지 않나 뚱뚱뚱만 있을 때가 있지 않나 왜그래? 크시한테는 딜도 돼요 막판하죠 크시한테 그거 궁 쓰면 그거 되는 거 아니야? 안에 있는 돌이 부서지면서 스케이트날로 변하는 거 아니야? 그 대신 몸이 약해지잖아 그 대신 몸이 약해지잖아 탱킹 스탭 기반 딜링 딜로 변하는 건가? 크리샨한테 어렵다고 그러던데? 난 쉬운 것도 못하는데 아 내가 스읍 나의 잘못이야 왜냐 바텀을 아예 그냥 곤죽을 냈어야 돼 근데 큐를 한 10개를 못 맞추고 쏘나가 지금 돌이켜보면 이 자식이 무빙을 잘하는 것 같아 살살살 의도된 대로 약올려 그래서 싹 미니언 뒤에 숨기를 잘해 이제야 알았어 나는 놀아놨다는걸 안 되겠어요 캐리 해야겠습니다 내가 바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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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먼저 고르.. 아 샤코 나중에 보여주는게 좋지 않아요? 너야 샤코를 뭘 뺏겨 뺏기긴 샤코 스레쉬는 제가 압니다 브라움으로 상대합니다 날라오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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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리면 날아가서 방패 막아주기 끝! 빡! 끝! 쓰레쉬는 알리라고? 맞아요? 왜 쓰레쉬가 알리에요? 왜? 탈진? 잭스 오면 탈진 오면 날림? 쓰레쉬가 오면 날림? 아니 쓰레쉬는 땡기기만 하는데? 툭 QQ 안 붙고 Q 이렇게 한 다음에 딱딱 한 다음에 아래로 쌍 땡기기 하면 되잖아 안 날아올거면 어떡할건데 아, 어떡할건데 그냥 너랑 존재마다 붙지 않나 빰 빰 빰 빰 빰 빰 야후! 승관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! 아웅님이 나가신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어유 그 깡도 좋아 어어? 뭐야? 여기 반짝 보였을텐데? 반짝 보였을텐데 근데 여기 와드 있을 수 있어 킁킁킁 걱정이나 할 틈이 어디있나? 킁킁킁키 아니야 아니야 들어가 뭉치기 킁킁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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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앱 1앱 먹어 먹어 이거 먹어 그냥 너는 그거 먹어야지 경험치 다 놓쳤어 1앱 2앱 2앱 1앱 2앱 3앱 1앱 2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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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앱 아... 아... 아아아아 맞췄으면 잡는데 근데 얘도 얘도 못맞춤 얘도 자강도 쳐 아펠리오스 계속 왔으면 나 잡았는데 내가 여기 앞에 기다리고 있을거라고 생각했나? 안되는데 그래도 아펠리오스 뚝탄 타? 내 방으로 다 내드라고 흐흐 흐흐 으흐 으흐 함께 나아가자고 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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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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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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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대쥬? 칼사가 좀 하네 칼사가 좀 해 칼사가 좀 해 스레시가 좀 못하고 스레시 지금 욕 개옥 먹고 있을듯 모더쥬? 아 브라우문? 몇렙부터? 4렙부터 아펠리오스? 그냥 집 감 나 안함 어? 신들어 왜 들어가는거야? 대체 용 먹겠는데? 아씨 또 못 맞췄어 씨바 그래 요정도만 하면 되지 뭐 못가게 했다는 것만으로 중요함 그죠? 못가게 했다는 것만으로 끈끈이 끈끈 카이사가 잘해 그죠? 아까 보니까 카이사가 잘하죠? 여기서 갱이 왔는데 침착하게 그냥 때리잖아 계속 이 정도를 한다는거는 실버 2 이상이라고 봅니다 지금 지금 쫄아가지고 못와요 또 맞았어 아씨 아씨 어때요? 아씨 깜짝깍 쓰레쉬 영원한 4랩 부셔 뭐다? 무섭거든 시야? 텅제 계속 뜯어 계속 괴롭게 리산드라 백스 백스 안죽었었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얼씽거리지마 그 욕신내지마 그 안당해주면 그냥 이득이야 더 큰 이득을 보려고 하지마 그 받아줘 ㄷㄷ 아싸 이게 맞나? 전역갑주가? 전역갑주가 맞아? 까시가 뭐 판금장하? 왜? 왜 판금장하 가야돼? CC가 많잖아 잭스 땜에? 잭스 녹턴? 잭스 녹턴? 잭스 녹턴?? 녹턴은 시간 지나면 썩죠 앗 앗 앗 가난한 녹탄 탑이에요 아 아 아 . . . . . . . 좀 막히긴 막혔을걸?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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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ㄷ 아 포기한거 같은데 으악 잠이 어두울수 별에 붙어 나는 난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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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 인도 같다 아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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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쥐까야겠다 배런 왜 4자루라지? 어? 아 저거로 탱스 탱스 페러포다는 무조건 가갑관을 아니죠. 피읍이 많잖아요. 작스, 녹턴, 아펠리 오스. 1렙 라인 뭉치기. 그거 누구한테 배웠는데? 러스트보이님한테 배웠나? 깔끔하죠? 먹까? 라인 브라더스. 아 수지의 의정님 안녕하세요. 라이브라더스 라이브라더스 집에가? 지금 몇시야? 11시? 막판? 라이브라더스 뭐할까? 라이브라더스 펜? 블릿 릴리온은 경편없는 부품이라 릴리온은 저쪽에 해주기 때문에 블릿 블릿 버티 그룹 럭스? 럭스 좀 힘든데 괜찮아 원딜만 노릴테니까 스웨인 감전 럭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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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잘 맞습니다. 이제 뻔해. 뻔해요 이제. 제가 쏘는게 스윙 긁는게. 제가 잘 던져서 만든게 아니고요. 스윙 스킬을 몰라서 만든거야. 아이언 이랬어. 불온조사. 아. 북부전선 호방하죠? 럭스가 하는 짓거리 뭐냐. 이 안에 들어가서 여기로 쏨. 그래서 주문도둑 뜯어내고 시작함. 개빡 돌죠. 그래서 난 끝에 있음. 탈출. 미디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으니. 무조거리 태어났고. 전사적 거듭났지. 어? 어? 럭스 선을 매우 많이 넘네? 아! 주문도둑 혼자 전멸 뺨 레넥톤 혼자 전멸 빼기 전멸 전멸 그냥 갖다 버리기 높받고 하하핳 높받고 이미 저 총 먹기 시작했어 전멸도 없어 이 랩도 늦어 이 랩에 진심이네 아 이 랩에 진심이네 하하 오우씨 오우씨 피해? 방금은 저거 맞았어야 되는거거든? 원래? 아이고 안통해 실버 사이는 안통한다 안통한다 걸렸음 아 다 오케이 신난다 살았어 오케이 내가 또 해줬네 진실은 언제나 복잡한 법이야 치크스가 잘하네 치크스가 잘하네 칼리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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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우물에서 나온 음 글쎄요 아 근데 스킬을 너무 못맞춘다 내가 잘 맞췄으면 진작이 끝났는데 rado 서로 못맞추기 왓아 안 박았는데 이제 박아야지 정직한 무배 맞추기 너무 어려워 저거 웬만하면 맞거든요? 내전에서 원래 맞는거에요 맞는 스킬이야 근데 이거 잘 생각해봐요 그냥 이렇게 가면 돼 케이틀린 썩어가지고 나한테 쓰면 더 좋지 옆으로 빠지게 해야겠다 옆으로 해서 해야되나? 풀어야 되나? 아 그래 저쪽으로 한번 긁은 다음에 하겠다 두개만 쳤나? 두개만 쳤나? 아 야골라 그리고 저걸 맞을 뻔 했다는게 너무 열과하다 어오 아 으 아 으 무섭죠? 무섭죠? 본인도 무섭죠? 싸질라쓰 즉스야 미쳤냐? 미쳤냐? 바텀은 하나로 보는게 맞죠? 3킬 3대1 바텀 아 뭐야 징크스가 잘해 징크스 키워야돼 징크스 이건 이득이에요 왜냐? 뜯었으니까 아 시바 징크스 징크스야 2대1 좀 해줘 해줘 2대1 징크스 징크스 아 덫에 자꾸 밟혀 어컨 악마와의 거래는 금기다 내면의 악마로 삼을것 징크스 괜찮아 오콩왔나보다 오콩왔네 아 아 아 시바 아싸 퓨 아 숨을곳은 없어 숨을곳은 없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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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어떡하죠? 신발을 최종 신발을 가서 더이상 못피하는데? 네? 크스야 나도 한번 해볼게 다 똥꾸리네? 나도, 나도 한건 했어요? 나도 한건 했죠? 난 아냐 난 용인선상에서 빼줘 나도 실컷 제가 왜 스윙 안끝는지 알겠죠? 또 또 말 저건 학살 중입니다 저 더블킥 와, 잘 피하는데? 잘 피해 아, 저 위쪽으로 쐈어야 됐네 이건 내가 잘못 애들이 잘 피해 내 잘못이 아니.. 아, 씨바! 아, 덫이 있었네? 아, 네 칭크스 칭크스 왜 이렇게 묵묵하게 하지? 안쓰럽게 요, 오공왓따 오공왓따 아.. 찍고쓰 수많은 악마위에 악마 하나를 더 얻는게 멋지다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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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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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잘한다 아 제가 잘해 제가 잘해 실버 실버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스킬 쓰는게 매끄러워 매끄러워 무빙도 원래 잡혀야되는데 좀 이상해 아하 열받아 봐봐 이렇게 걸리는거야 원래 원래는 그래요 이렇게 걸리잖아 근데 케이틀린하고 애들이 봐봐 얘네들이 좀 잘해 봐봐 아 못살렸네 근데 어차피 못살렸어요 알죠 근데 웃긴게 뭔지 알아요 징크스도 잘해 그게 참 아이러니한 점이야 그렇다면 범인은 레넥톤 카직스 카이사 딱 거기까지 나? 아 나는 카이사 보필 했잖아 몰라 봐봐 모르잖아 쟤 이게 뭔지 몰라 애들이 럭스 봐봐 침착하게 딜 와 실드 건거 봤어요 방금? 어? 침착하게 딜 태우가 아직은 아니야 태우가 태우가 이건 몰라 킬게임하거든 이 동네는 모른다고 태우가 크스야 가자 나 나도 좀 성장 좀 해보려거든 아 돌아가서 맞음 티흡 아 시바 보필을 어떻게 해요 거기서 신비로운 수수께끼가 우리 모두의 내면의 소탐이 파괴되었습니다 장사 아 아 아 아 파이파이 아 아 왜 끌어들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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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으면 기회득이야 신난당 신난다 신난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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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끌어들여 끌어들여 오케이 오케이 또와 또와 안녕 베비 베비가 좀 더 베비가 좀 더 잘할 수 없나 근데 내가 이거 다 끌어들인 거거든 다들 나는 원하고 그러던들 마지막 요원을 그렇게 남기 나 이제 둘 다 끌어올리라 이렇게 나 랭가에.. 랭가에 안보이기 달리기가 있었지? 랭가에 안보이기 달리기 벌써 이용인데? 이사야.. 나대지 마라 랭프로 가는거? 예측 끌어들였어 끌어들였어 신나 신나 한번만 신나라 아 뭐 신나 럭스는 왜 치매인에게만 궁쓰는건데? 맞으니까 자꾸 맞으니까 야 벌레야 아! 아니 벌레가 럭스를 벌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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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D 빌레.. 빡판 이번에 갈 수 없죠 하.. 또 노틸이야? 노틸 하기 싫은데 또 노틸해? 챔프폭을 늘려보래 시바 늘려 하는데 지잖아 어떻게 늘려 어? 시바 막 하면 지는데 그래 안그래 탱포탄을 더 늘릴 필요 없어 이게 유미는 내가 달라들면은 잡을 수 있는데 밀레오는 밀어내가지고 힘들어 밀레오래 유틸이래야 이제 유틸 유행도는데 지금 유틸 배우면 어떻게 돼 유틸 이제 거의 다 배울때쯤에 그거 된다고 바뀐다고 이제 딜포터로 바뀐다고 이제 전에 탱포터였죠 탱 유틸 딜 탱 유틸 딜 탱 유틸 딜 이렇게 한단 말이야 지금 유틸이 유행이니까 이제 딜을 준비해야지 차라리 딜포터를 준비해야 돼 딜포터를 준비해야 돼 뭐야 이거 죽여버려야겠다 날라 날라 날라가는 둥이 이거를 배네? 날라가는 둥이로 다 죽여야겠다 날라가는 둥이 날라가는 둥이 몰라요? 예 카타리나 돌아? 아모모 카타리나? 아 궁을 노틸 궁으로 끊으니까? 궁 노틸 궁 당 당 당 당 당 올라가는 거 시간 오래 걸려가지고 상관없는데 날라가는 둥이 이즈리얼 륨이겠지 뭐 이즈리얼에 륨이가 어울리니까 탈진? 탈진 힘들어 웨인? 웨인? 아 나 웨인 잘 못 피하는데 오케이 그렇다는 얘기는 너도 당해봐 주인님 쟤는 가짜예요 카타리나 카타리나를 골랐는데 CC를 안 골라? 에반데 난 CC 덩어리잖아 카타리나를 골랐는데 나서스? 내가 하나 아껴야겠어요 누누 눈덩이? 아 누누 눈덩이 어떻게 맞춰 카타리나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돌아왔네 스킬이 캐릭마다 다 다른가? 카? 카타리나를 골랐어요 카타리나를 골랐어요 카타리나를 골랐어요 그때 어쩔수 없어 나 이쪽에 포위를 하긴 했어야 됐어 개처럼 맞았네 나 카타리나도 집 가기 힘든데? 진님 혹시 딕이 세이콘 선생님 나 카타리나도 집 가기 힘든데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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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. 자, 침착하게 해보자. 근데 제가 전멸로 해서 해볼 맛도 했거든? 스웨인이? 안하네? 먹어줘야 돼, 어쩔 수 없어. 으흠 오케이 어 여기까지 아 아 시바 아네 흐흠 유혹 리싱 리싱 사렙 사렙 웨인이 세개 웨인이 세개 싸움 움직임 왜이렇게 호방하지 스윤이 이렇게 호방하지 리싱 왔나 사렙 어 리싱 왔다 돌아올 것 같다 아 펩 믹 예 зы 흐흐흐흑 언 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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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찐헌자 들기도 하네 봐봐 이거 다يت자나 그거 쌓으면 안되 지금 애들이 움직임이 호방해 오케이 카다리나 돌아왔죠 아 아 아 아 ㅅㅂ 아니 땄는데 사질러스 사질러스 아 좀 다름 온 적이 없는데 어케 흘림? 아 진짜 솔직히 많이 흘렸잖아 많이 흘렸잖아 아 아 녹화가 끊겼네 중랩 5랩 5랩이니까 들어가 보자 흐흫 아씨 다 어디갔어? ㅅㅂ 레슨 바텀 오케이 협공 전령 내가 확인해줬죠? 이런게 캐리죠? 숨은 캐리 오케이 여기서 숨은 캐리 한번 해주고요 앗 또 그 뭐.. 미안 근데 이것도 캐리야 아래.. 아래 어그로 끌리는 동안 했잖아 저거 먹었잖아 전령 캐리야 일종 다행이네 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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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일러스 왜이렇게 쎄? 거의 하나네 우리는? 근데 궁이 안돌아졌어 아까 아 아 아 아 갑자기 뭐 가야돼? 리신? 솔라리? 아 신발을 뭐 사야돼? 아이오냐? 뭐 사야돼요? 아 싸 싸 싸 싸 싸 아 갑자기 분위기가 아 아 아 아 아 아 되게 민현때문에 안돼 오우 찐 잘한다 찐 잘해 오게이 흐흐흐 야무졌죠? 아 좋아요 좋아요 팔구 이거는 솔직히 기다려야되요 솔직히 이거 왜냐면 저명갑주 있는거랑 없는거랑 차원이 달라가지고 저명갑주 한번 가지구요 흐흐흐 에이 어니에 아 근데 CS 많이 먹었는데 저를 처치했습니다 돌아가네? 가지마 가? 가지마 가지마 이쪽으로 덮쳐 위에 오냐고 또 사려 끌어들이면 돼 끌어들이면 돼 탑에 있었나? 아까? 수연 몇 개 수연 어디 갔어? 올라가 줬나? 아 수연 어디간거야? 수연 어디간거 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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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CS는 잘 먹었는데 왜 따지지? 근데 이거 가면 안돼. 없어 안보여. 리신. 아 눈은 온다. 리신. 덤베라. 사모다. 저리 따라. 4절인데 뭐?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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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 아 좋아요 피흡 감소 이제 피흡 감소 스웨인하고 리신하고 이즈를 쓰니까 피흡 감소해야죠? 아 아까 찐이 뒷렬해서 마지막으로 가가지고 찐노린듯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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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드 미루 그냥 빠지면 된데 지지부진한 브론즈 게임이 나오네요 나도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나도 몰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더이상 오브젝트 나올 때까지 뭐 해야 되는지 몰라 용 나오니까 용 쪽에 다져 그냥 찐이 팰 것 같은데 그냥 내가 먹어야 되는거 맞죠 왜냐면 안그러면 어시거 오우 공끄네 공끄네 으어어어억 공끄네 다진 뭐야 마법공학용이잖아 어 왔다 클럽 여기서 어떻게 할지 몰라 좀 술래잡기만 해 흑진이 봐봐 이렇게 술래잡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그냥 술래잡기를 기능을 무너뜨려라 확보한 의지 그리고 흑진이 포옹 포옹 가줍니다 오늘 토요가 bumpy 썸 포옹 그래서 이게 돌 때 까지 아무것도 안해요 우리는 나 썼어 에헤헤헤헤헤 궁도 깔끔하게 랭뎌 집에도 안가 흐름 탔을때 가 손해보기 오히려 손해보기 아 1호군 딸이 흐흫 아 이거 안되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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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스핏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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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쩐지 잘하더라 격전가 격저였네 격저하지 마세요 그럼 뭐 그럼 뭐 제가 뭐 좋아할 줄 알아요 하지만 세일꾼 선생님 드리겠습니다 안좋아해 이런거 싫어 아 깔끔합니다 음 이제 가야겠다 12시 14분이니까 그랩 그랩을 변한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진입 정확하게는 그랩 챔피언이 아니지 진입 챔피언 제3의 진입 챔피언 아뮤뮤가 있으니까 벤으로 날 막으려 하지마라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